저희가 3월 한 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Welcome to 하늘나라 보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려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 예수님께서 해 주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죠 나중에 열매 맺을 때를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 것을 종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지금 뽑으면 이 가라지 뿐만 아니라 밀까지 함께 상할 수가 있으니 나중에 추수할 때 내가 구별해서 가라지는 따로 불태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해 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과 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끝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리고 추수는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한 곳에 집중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밭에 여러 곳에 넓게 퍼져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퍼지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의 책임이 있어요 좋은 씨앗의 책임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좋은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씨앗인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이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또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는 거죠 각자 자기의 맡은 그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휘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하게 될 때 그 책임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이겨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열매로 초청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 희생, 헌신, 나자짐, 사랑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자기 희생과 헌신과 나자짐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좋은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삶에서 너무 지쳤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너무 힘들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제 곧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그런데 천국으로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 좀 들어주겠니? 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하나님의 부탁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너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래도 너가 지나간 자리가 잘 정리가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번 집안을 한번 잘 정돈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 여인이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마음에 좀 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마음에도 우리 엄마 정말 최고였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한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려 이 여인이 3일 동안 이 아이들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며 잘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남편에게 참 좋은 아내였어 그 마음이 남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려 이 여인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서 9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자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자꾸나 그런데 네가 그동안 9일 동안 했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삶과 또 아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남편의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이제까지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그동안 네가 9일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란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느끼고 있어요 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과 섬긴 헌신과 나자짐의 그 모습 영적 책임을 담아 살아갈 때 좋은 씨앗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열리는 하늘나라를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전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한 명이 너무 아파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었던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너무 어둡다라고 느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가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내 삶의 아픔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열매가 열릴 때쯤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네요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주인이 대답해 줍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추수할 때 내가 구별해서 따로 모아 불에 사르겠다라고 주인이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일러도 또 너무 늦어도 쉽게 다가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예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부모에게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어요 아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일 거예요 내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답을 알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가장 좋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어요 이 가라지가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독보리가 자랄 때는 밀과 같이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을 때 검은 나랄이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가라지구나 독보리구나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쯤 종들이 와서 주인님 가라지가 보이네요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지금 뽑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라지가 땅 밑에서 그 뿌리가 밀과 함께 엉켜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밀과 함께 뽑혀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세요 세상 끝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밀과 곡식과 가라지를 분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끝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분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칠까 봐 내가 위험에 처할까 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지금 잠깐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 그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뛰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편을 갈아서 이렇게 놀 때예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가장 동네에서 힘이 셌던 형 그 형의 편에 제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형 편에 들어가면 형의 힘이 센 형의 편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 이제 형 편이야 그러면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발휘할 수 없었던 힘을 내서 그때 게임에도 이기게 되고 또 설령 게임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어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게임에 승리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체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센 형의 편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나와 함께해 주신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란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와 같이 느껴졌어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땀을 뻘뻘 흘리시며 일하시는 농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기경하면서 갖고 나가는 농부의 모습 또 어느 멋진 정원사처럼 그 꽃과 열매와 나무들을 잘 관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신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급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막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멈춘듯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어요 구름으로 이집트 군데를 멈추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 밖에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노아 방주에 있을 때 갇혀있었을 때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듯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사 그 물을 감소시키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쉬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사랑을 그리고 그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찬양 한 곡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지원 목사님 같이 나와주셔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고자 나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귀한 믿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사랑해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 깜깜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한 발자국 내어 딛기가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앞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나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의 보호를 믿고 누리며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을까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극률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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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